최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놀랍도록 날씬해진 몸매로 다시 무대에 섰을 때, 이는 팬들 사이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송가인은 매체와의 대화에서 오후 6시 이후로는 절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철저한 금식과 식단관리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는 돼지갈비, 김밥과 같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는 것은 정말 어려웠지만 건강을 위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송가인은 지난 연말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꾸준한 러닝머신 운동과 엄격한 식단관리를 통해 그녀는 5kg을 성공적으로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생강차가 특히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송가인은 이 차가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생강차를 마시면서 체중관리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제는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가인은 최근 이명웅, 김호중과 같은 대형 팬덤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딴 송가인 공원, 송가인 마을, 송가인 길 등이 새로 조성되어 팬들과 관광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소들은 그녀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며 그녀가 트로트 음악 장르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가인은 자신의 건강을 챙기면서도 음악과 팬들에 대한 열정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의 진정성과 노력이 팬들에게 큰 영향을 주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과 개인적인 변화 모두에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